안녕하세요. 밥태경입니다.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연휴 동안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오늘은 살 안 찌는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. 그것은 바로 연어덮밥. 네? 살 찌는 음식 아니냐고요?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잖아요?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근데 나름 했네. 맛있게 먹는데 왜 찌는 거야? chunky, 안 찌는 거ssa기. 왜 찌는 건가? 아아, 안 찌는 거 생겼어요. 진짜, 안 찌는 거 가져가. 많이 찍으세요. 계란을? 고추 준비 한 해번 . 불고기, 고추, 타위만. 자르기 바로 bins. 계란 참기름 계란 다진마늘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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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슬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안녕.